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세단 한국의 명예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차 현대 다이너스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처음 본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세요? 처음 보세요? 아니 처음 본다고? 아니 이걸 왜 처음 보지? 이 다이너스티 이건 정말 중요한 차입니다 얘로부터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이너스티가 처음 나온 게 언제예요? 97년부터 2005년까지 나왔던 차니까 26년 됐어 26년? 사실 제가 탔던 차가 이 차하고 조금 비슷한 차였습니다 저는 뉴 그랜저였는데 뉴 그랜저는 이렇게 생긴 차예요 굉장히 닮았어요 사실 이거 미쓰비시 데본웨어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하고 미쓰비시가 무슨 관계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사실은 현대에는 미쓰비시로부터 거의 모든 걸 가져왔죠 엔진, 서스펜션, 변속기, 차체, 디자인 미쓰비시가 다 개발한 차를 그대로 가져온 게 그랜저죠 데본웨어라는 이름으로 팔리던 차를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 데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한국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조금씩 더 넣었던 게 뉴 그랜저입니다 그것에 업그레이드를 하자 하면서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차인 거죠 그 이후로 현대차는 점점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미쓰비시와의 격차가 점점점점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는 뉴 그랜저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제가 탔던 차는 이게 그냥 한 덩어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램프로 이때 당시엔 이게 유행했다고요 보닛을 한번 열어 보여드려볼게요 아 보셨어요 이렇게 열린다니까 그릴이 따라 올라가요 엔진 룸 큰 거 봐 와 세상에 V6 3000 V자형 엔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엔진 크기가 기본적으로 너무 크고 세로 배치를 못하고 가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룸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죠 이 정도는 돼야지 럭셔리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의 전장은 4890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였던 거죠 그런데 그 긴 엔진 룸이 필요했느냐 요즘 같으면 이거 한 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의 기술력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이게 차 주분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 차 연식에 비해서 플러그가 너무 세 거예요 여기도 녹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서스펜션 이 차는 옵션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진 않은데 이 당시 서스펜션이 거의 유일하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였어요 아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앞쪽으로는 오버행이 길고 뒤쪽으로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앞쪽에 있지 못하고 뒤로 잡고 오는 거죠 요 깜빡이 아니냐 싶죠 근데 깜빡이 아니고요 코너링 램프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 당시에 코너링 램프 밤에 다닐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골길에 이쪽으로 비춰줘야지만 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깜빡이 켜면 여기 코너링 램프가 같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살면서 처음 봤다고? 아니 요즘 차 코너링 램프 있잖아요 최신 차들 고급 차들은 그런 것처럼 있는 거예요 요것도 처음부터 붙어 나왔어요 차량 도난 방지 시스템 그때는 뭐 알람 같은 거 자동차에 장착하고 스티커 붙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요런 것들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거 진짜 멋있었는데 이상하네 다이너스티 D 모양 요것도 멋있어요 뒤쪽에 보면 아 이것도 묘한 느낌이에요 후방 카메라가 여기 붙어있네요 원래 순정에는 없었겠죠?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 혹시 아세요? 요렇게 열쇠로 돌려서 열게 돼 있습니다 키는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리모콘이 달려있습니다 언락? 언락 이때 당시는 이걸 다들 꽂아서 돌리니까 트렁크에 있는 짐을 꺼내고 닫고 다들 그냥 가요 오 근데 이게 감촉은 되게 좋다 오 고급차의 위용이 느껴집니다 사실 여기까지 파놔도 되잖아요 근데 오로지 디자인상의 이유로 요렇게 윗부분만 열리게 만들었어요 요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 안에 먼지 같은 게 쌓이게 됩니다 청소가 안 돼요 짐 꺼낼 때도 되게 불편하고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 뚜껑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떼서 가져가죠 누군가 왜냐면 예뻤거든 이것도 뛰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너무 잘 떨어져요 뭐 저희 차니까 그냥 뛰어도 돼요 S자 떼가면 서울대 간다 그러고 3 떼가면 수능 300 아 학력고사 300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S랑 3을 그렇게 떼갔죠 요것도 얼마나 떼갔을 거야 3대 어우 편해 시트가 아주 몰랑몰랑합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기울어져요 이야 미치지 않았습니까 리모콘이 있어요 와 끝내주지 않습니까 히터 에어컨 라디오 볼륨 온도 조절 이야 이런 것도 된다고 컵홀더 여기 무슨 컵이 들어가겠냐면은 이게 다가 아니죠 조수석 쪽은 이렇게 해서 시트를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뚫고 나면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을 수 있는 거지 아 좋네 좋네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힘드네 힘드네 이 차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분들은 다 탔습니다 심지어는 방탄차로 개조돼서 대통령 차량으로도 사용됐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도 타셨고요 고 정주영 회장님도 타셨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자동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뒤쪽에 뒷좌석 전용 에어컨이 있고요 위쪽에 또 송풍구가 있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이 바람을 또 뿜어주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도 나오고 야 이것이 현대의 기술력이구나 저 뉴 그랜저 탈 때만 해도 이거 신세계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신세계 아닌가? 시트를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 거 재떨이도 고급지지 않습니까 이거 우드 트림 안쪽은 또 이렇게 플라스틱에 칠만 했어 그래도 대단한 건 시트가 그래도 꽤 편하네요 요즘 어지간한 시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게 시트지 말이야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지금 등받이 두께라고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소파를 제대로 싣고 가는 거죠 근데 요즘 차들은 어때요? 뒤에 등받이를 이렇게 얇게 만들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요? 레그룸을 더 충분히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 차는 레그룸이 동급 다른 차종에 비해서 10mm 더 깁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걸 줄인다는 건데 10mm가 긴지 짧은지 소비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자동차의 기본이 뭔지를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펙은 모르겠고 고객님께서 이게 더 편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세상에 우와 진주 시트 옛날에 진짜 택시 운전자분들 정말 많이 쓰시던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전동 시트 와 전동 시트가 된다니까? 20년 전에도 전동 시트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수동 유추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등받이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거 요즘은 전동이죠 뭐? 이게 왜 운전하다 누가 열받기 하면 쏘는 건가요? 오 ECS가 있어 댐퍼를 단단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오 이건 사이드미러 열선도 있다 시트 열선은 되게 재밌는 게 운전석과 조수석이 동시에 따뜻해져야 돼요 아니 왜 넌 따로 따뜻해지려고 해? 이런 거죠 재밌네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안전벨트가 축축해 침수인가? 침수일 수도 일단 비 오는 날에 뭔 사건이 있긴 했던 것 같네요 오 이게 뭐야 오 브레이크 잘 안 됐네요 듣는 둥 마는 둥하네 이 알람이라고 써 있는 건 뭘까요? 무슨 경고등일까? 가다가 부인하거나 이럴 수는 않을까? 차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스피더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항상 헬멧 쓰고서 여러 실험 하시는데 보면서 진짜 부러웠거든 우리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폐차가 생기니까 이거 갖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실험을 해봐야 될지 몇 개 떠오르긴 하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15만 킬로밖에 안 튀었다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차에서 냄새는 안 나요? 담배 냄새거나 이런 냄새들이 보통 있는데 얘는 그냥 낡은 냄새밖에 안 나잖아 되게 중립적인 냄새 여기가 그 유명한 카스파터들의 고장 아닙니까? 카스파터들이 사진 찍고 그러는데 우리 안 찍나? 우리보다 오래된 차 없잖아 이 안에 문도 자동으로 잠겨 옛날에는 이런 장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 달리다 말고 문이 절끄덕하고 잠기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가던 여대생분이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랬잖아 도로를 달려보니까 이 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잘 껴줘요 이 차가 뭐 되게 고급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차를 모는 사람은 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낡은 차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톡 건드렸을 때 범퍼가 깨지면 그게 수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골동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만 원, 이천만 원입니다 이러면 아 그런가? 이렇게 돼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건데 청년 부부에게는 결혼 축하금과 청년 취업자에게는 주거비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끝내주죠? 이런 것들이 된다고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포지션도 정할 수 있고 이틀 당시 현대차에 있었던 BSM 기능 이거 모르세요? 전체 스캔을 딱 해서 음질이 가장 좋은 거 6개를 여기다 딱 배치해줘요 진짜 미쳤죠? 최첨단이었어요, 최첨단 스테크놀로지 아니에요? 잊혀진 과거의 기술들을 오늘 또 목격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계는 코치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코치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서 세팅을 어떻게 하고 왜 그러고 있어요? 그냥 돌리면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여간 문제야, 문제 그걸 메뉴에 들어가서 한다고? 허적하죠 아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잿더리를 이렇게 딱 넣고 넣었으면 이렇게 고정되는 거예요 안 나오죠 옆으로 하면 튀어나와요 볼륨하지 않습니까? 에이 튀어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밀어서 팽팽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잡소리가 안 나거든 꼼꼼하지 않습니까? 시프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고 파워는 뭐냐면 RPM이 높게 올라가게 그렇게 세팅을 해줘요 그리고 4단 기어인데 3단까지만 할래? 그럼 이걸 누르면 오버드라이브 오프입니다 이걸 빼면 4단을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홀드는 뭐냐? 홀드는 눈길에서 출발할 때 눈길에서 확 밟으면 오히려 차가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없이 출발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게 홀드입니다 들어가는 차를 좀 배려해 주세요 도로 합류되죠? 도로 합류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들어오는 차가 우선은 아니죠 우리나라 법규 그렇습니다 메인차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껴주잖아요 저 차 안 껴주면 저 차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껴줘야 됩니다 들어오는 차를 우선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운전 문화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온 것 같네요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도로 문화 이런 것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아예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고요 독일 같은 나라는 사고가 났을 때 직진차의 과실을 꽤 많이 물려요 거의 반반 이상 물립니다 당연히 가는 차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껴드는 차로가 있으면 껴드는 직전에 이미 차로를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차는 사이드미러만 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야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조금만 이상한 도로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뒤차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야 당연히 뒤에서 잘 보이는 차 네가 잘 보였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유럽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한 50대 5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큰 도로가 우선이야 라고 돼 있는데 큰 도로가 우선이라고 하면 사고를 막을 길이 없어요 20년 전 운전 습관 지금도 그대로인데 야 이게 뭔가 좀 발전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발전 속도만큼 운전문화도 조금 발전해주면 참 좋겠네요 고속도로 주행 감각은 안정적인가?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없네 그렇지만 하나 중요한 버튼이 있습니다 크락션 버튼 네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크락션을 여기다 못 달았죠 에어백을 누르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운전자들은 크락션이 옆에 있어서 더 편하다 이러면서 또 좋아했습니다 아 이 핸들 감각 정말 엉망진창이죠 이게 핸들을 몇 바퀴 돌려야지 좌회전이 되는 거야 서스펜션 말도 안 되고요 아니 게다가 멀미도 나요 뭐 이런 차가 다 있지 야 이것이 현대였구나 와 세상에 이 차에는 정말 의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뒷좌석에 냉장고 옵션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해요 에어 서스펜션 옵션도 넣을 수 있었죠 사이드 에어백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서 빠졌네요 요 전까지만 해도 차에는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쪽에 안테나가 쭉 전동으로 올라왔었죠 근데 이 차부터는 안테나도 없습니다 유리 안에 안테나를 내장한 최초의 국내 자동차예요 후기로 계속 가다보면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내비게이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디오를 떼고 그 자리에 내비게이션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비게이션이 밑에 있는 자동차를 가끔 타보면 좀 황당합니다 운전하다 말고 밑을 봐야 돼 이 때 당시 현대차 엔진 사운드가 유별나게 느껴지죠 전기모터 같은 소리가 나요 아니 이거는 지금 V6인데 V6의 그 느낌이 뭔가 나야 되지 않나? 근데 현대는 이상하게 이이이이이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현대차 엔진이라기보다는 미쓰비시 엔진이었죠 4단 변속기는 지금 밟았을 때 제대로 나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엔진은 되게 쌩쌩합니다 지금 현역으로 내놔도 큰 손색이 없는 좋은 엔진이에요 이 차를 지금 보면 굉장히 웃기지만 생각해보면 이 차가 없었다면 현대가 그냥 미쓰비시를 계속 수입해서 파는 거기에 머물렀다면 세계 3위 현대차, 요즘의 현대차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너스티라는 자동차는 정말 중요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다이너스티를 간단하게 시승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차의 시승기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이너스티를 어떻게 할까? 폐차해야죠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예를 들면 유리창을 한번 깨본다, 차에서 탈출해본다 이런 것들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하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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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